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부탁해서 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누르셨죠? 누르셨어요? 누르셨어요? 누르셨나요? 한 조금만에 오신 것 같은데? 맞죠? 아 그래 기억력 좋다니까 여기에 몇 번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오시기, 잇기 그쵸? 잇기 어깨 말고 잇기 그럼 저희가 바로 다 성공해요? 아니요 성공해요? 네? 그러면 소개 한 번 더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저희 팀 이름은 둘 셋 더 베스트 안녕하세요 레이디입니다 이제 저희 팀 이름 아셨죠? 레이디 비 라고 합니다 한글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이거 좋아요 한 번씩 누르는 거 솔직히 핸드폰 힐링 타입 많이 하시잖아요? 거기 그냥 형글로 이름 한번 검색해서 띡 눌러주시면 저희가 행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말 들기 안하고 다음 곡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고맙습니다